2022년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예상보다는 적은 의석수지만 연방 하원부터 달아남에 따라 워싱턴 정치와 경제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은 더 크고 큰 정부는 이제 끝났다며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 예산과 정책부터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민들과 중소업체들이 고물과 고금리 불경기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국 유권자 63%나 강하게 요구했던 물가급등 연방 지원 체크는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가 중간 선거를 눈앞에 든 10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63%나 물가급등에 대처하도록 연방 차원의 릴리프 체크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 정책 때문에 물가급등을 불러왔다고 비난해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 와중에 추가 부양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강력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대신에 민주당이 해내지 못한 미국 석유업계의 오일 생산을 최대화시켜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산 상품 생산도 독려하는 것으로 물가 잡기와 서민 생활고 해소에 지원하고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부시공화당 시절에는 대불경기에 빠지자 개인 600달러 부부 1200달러씩의 부양체크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한 바에서 내년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재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내년 초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놓고 바이든 민주당과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월에 31조 달러를 넘어서 현재 국가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를 내년 2월경에는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이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적자를 감축해야만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새해 첫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경기 침체기에 유권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렵고 지나친 정부 지출 삭감은 불경기를 더 극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어 바이든 민주당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